무지개 맛식 육곡곡 룰루 더짠! 하겠습니다 사실 구리인데 이 완성됐을 때 특유의 뽕맛이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드시네 무지개 맛식 점화가 아니라 텔포 들어야 되는데 싫은데! 나는 점화 될 건데! 일단 10% 틀리고 시작 아무 생각 없이 문조사 아 나 야수호 너무 싫은데 제발 탑사이로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탑야수호일 것 같아 참고로 룰루 자체가 공속템으로 갔을 때 꽤 딜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2.5점 픽스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깡댐이 무지막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곡궁까지 가게되면 등궁이 15마법 피해가 무한중첩 돼가지고 이론상 6개 가면 세긴 해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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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지 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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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 너 뭐예임? 저기있으면 죽어 한 대 두 대 한 대 이겼다! 하하하하하하 약해 빠진 놈 이게 룰루야 웰캐쌤 야 미니언이랑 17대 1로 하면 다 이기지 그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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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양학당했어 라인 개조졌는데? 이득이 이득이 아님? 아니 근데 이게 갈수밖에 없어 어? 히켓다 너 다이브 안 치는 새끼 누구야? 아 뭐 저 아 진짜 아니 저게 왜 막혀 난 이래서 야소가 싫어요 근데 또 내가 하면 못함 내가 하면 안 막힘 레넥톤님 바꾸실? 야소 빡세고 안 빡세고를 떠나가지구 재미없어서 하기가 싫어 아 나이스 야아 이겼다 이씨 못 다운 줄 알았네 나 콕콩이 이상해 룰루 지리네 흐흐흐흐흐 날 경배해라 쓸 수 있긴 해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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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맛있네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어 오줌 마세요 아이씨 아이씨 콩 존나 썼잖아 이씨 아니 쓰기 싫었다고 나는 안되겠다 비기 700원 곱하기 6이니까 4200원에 야 4200원짜리 템인데 공격 속도 90%에 마법 피해 90 나쁘지 않은데 그냥 유기일체네 유기일체네 아 아 응속신 하나 입읍시다 그냥 올려야되는거 생각해볼까 루난 크라켄 내셔 마췌 몰락 딱 5개네 구인수 어딨어 신화템 이새끼 왜 안가 신발 팔고 간다네요 아 온나 닮았 레스틸 하나 피하고 가야되는데 내가 먹어야겠다 아 맛있다 드디어 힐다운 힐을 먹었네 씨 오 시바 오라고 해 오라니까 진짜 오네 흐흐흐흐핳핰핰핰핰 어... 에잇에잇에잇 이씨잇 좀 지자 이씨 지- 안 죽어? 저게? 아... 개빡쳐 진짜 저거는 어허 아 열어 골라 난 아직 포기 안했어 맞춰 간다 내가 먹어야지 하 솔킬 이태구는 또 솔킬이야 너만 억가해? 우리 서로를 억가하자 착착착착 이미지 보이시나요? 의외로 세답니다 나이스 같이 밀자 그냥 어 맞네 뭐야 이씨 또 세 명이야 두 명으로 억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더럽게 약하다고요 저 세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빌량 1등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12데스지만 상남자식으로 해야지 게임이 좀 길게 가지 이게 룰루로 안 뒤지면서 하면은 진짜 졸렬하게 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개 상남자식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느낌으로 구인수 가고 싶은데 컨셉질 하려고 국북 6개 갔다가 돈이 안 나와요 어? 어? 어어 쓰이바 헤헤 죽겠다 쏘러 씨 지렸다 아이스 이겼고 잡을 킬 어떤데 가진거라고는 남아도는 TPS밖에 없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어떤데 찍은 하지 않아 아 뭔 슈레리야 이 이상한거 추천하지마세요 억울하네 이기고있어 한타하니까 나이스 나이스 오기만해 어 어 이겼고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치면 안돼 나이스 나이스 이거 왜 왜 피 까놨어 잡았다 더블킬 좋았네요 아니 좋았음 좋았음 바론을 주고 3킬 획득 훅 훅 훅 훅 훅 훅 맛있다 더들뿐 이거이거이거이거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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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추가해 9인수 90 추가해 마트의 80에 대강 성탄방해 500 아 내 킬 빨빨빨 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킬좀 달라고 왜냐면은 룰루 KDA가 맘에 안들어 인스턴트 우왕뭐야 이씨 도용지 왜이렇게 쎄 흠팔팔고 민자가생 쉼어어 낭만없어 해주고 오랑 가구싶어 내셔가 멜로인데 생각보다 내셔 그냥 빼고 이걸로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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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결국 머신권을 견디지 못했구나 15, 14, 13? 아우 똥냄새 나서 못하겠다 이런 상세인데 이게 늙고 병든 텔로는 이런거 하기에는 그냥 똥냄새 와서 못하겠어 그냥 찍어놓고 잡고싶다니까 무지개맛씩 육곡궁 룰루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아무튼 성공! 무지개맛님은 야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를 보여준다면은 이 텔로는 이 템트리의 시공창을 보여주는 그 어두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식맛비료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